늙고 병든 심장세포를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? 해외연구팀이 재생기능이 멈춰 한 번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는 심장근육세포를 재생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.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혈액을 온몸에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. 심장근육세포는 피부세포와 달리 한 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습니다. 세포 분열이 멈춰 더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심근세포를 재생하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. 그런데 최근 미국 연구팀이 특정 유전자를 이용해 쥐의 심근세포를 재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연구팀은 쥐 태아의 심근세포에서 세포 수명을 결정짓는 유전자 4개를 찾아내고 이를 심근경색 쥐에게 주입했습니다. 그 결과 심근세포가 재생하기 시작했고 심장의 기능도 개선됐습니다. 유전자 기술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미 기존의 심장 근육을 이루고 있는 세포 중에서 그러한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만 조금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일본에서는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한 심장질환 임상시험이 최근 승인됐습니다. 일본 오사카대 연구팀은 유도만능 줄기세포로부터 심근세포를 만든 뒤 이를 심장질환 환자에게 주입할 계획입니다. 유도만능 줄기세포로 동물의 심근세포 재생에 성공한 적은 있었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기존의 치료들은 몸 안에 있는 심근재생 세포가 재생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에 비해서 이번 방법은 자기 자신이 직접 심근세포로 분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균 기전이 분명히 다릅니다. 한 번 손상되면 손상된 상태가 평생 지속하는 심근세포. 불가능한 곳으로 여겨뒀던 심근세포 재생 기술이 개발되면서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치료에 새로운 정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.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.